에코프로비엠 는 지난 2022년 7월 25일 대비 약 마이너스 2.37% 하락한 가격입니다. 52주 최고가는 2022년 6월 27일 15만 6천6백원 52주 최저가는 2021년 9월 3일 7만 2천1백원입니다. 52주간 거래량은 2021년 9월 10일 869만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2022년 7월 12일 29만건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의 주가는 지난 1년 전에 비해 약 47.02% 상승하였습니다. 지난 한 달간 개인은 57만주를 순매수 하였고 기관은 48만주를 순매도 외국인은 8만주를 순매도 하였습니다. 외국인은 2022년 8월 1일 가장 많은 32만주를 순매수 하였고 2022년 8월 5일 가장 많은 24만주를 순매도 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외국인 지분율은 약 14.21%에서 약 10.44%로 감소하였으며 최고 지분율은 2021년 11월 30일 약 18.53% 최저 지분율은 2022년 6월 28일 약 9.12%입니다. 최근 4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매출액은 약 1조원이며 2016년 998억 대비 약 1387.87% 증가하였습니다. 영업이익은 약 1,150억 원으로 2016년 93억 대비 약 1,125.96% 증가하였으며 영업이익률은 약 7.74%입니다. 순이익은 약 977억 원으로 2016년 68억 대비 약 1,324.58% 증가하였으며 순이익률은 약 6.58%입니다. 에코프로비엠의 주가 수익 비율은 약 27.02배이며 지난 2019년 31.6배에 비해 약 마이너스 14.47% 감소하였습니다. 주가 순자산 비율은 약 4.43배이며 지난 2019년 2.94배에 비해 약 50.63% 증가하였습니다. ROA는 6.86%, ROE는 16.4%입니다. 에코프로비엠의 시가 총액은 11조 2,764억 원으로 상장사 기준 30위, 코스닥 종목 기준 2위, 1차전지 및 축전지, 제조업 기준 3위입니다. 매출액은 1조 4,856억 원으로 상장사 기준 247위, 코스닥 종목 기준 25위, 1차전지 및 축전지, 제조업 기준 3위입니다. 영업이익은 1,150억 3,124만 원으로 상장사 기준 228위, 코스닥 종목 기준 22위, 1차전지 및 축전지, 제조업 기준 3위입니다. 순이익은 977억 8,978만 원으로 상장사 기준 239위, 코스닥 종목 기준 33위, 1차전지 및 축전지, 제조업 기준 3위입니다. 지난 3개월간 증권사들은 에코프로비엠에 대해 9회의 매수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평균 의견은 매수입니다. 유한타 증권이 가장 높은 가격인 72만 원을 제시하였고 유진 투자 증권이 가장 낮은 가격인 15만 원을 제시하였습니다. 증권사들이 제시한 가격의 평균은 51만 천 원입니다. 지난 1년간 목표 주가의 월간 평균은 50만 7천 원에서 15만 2천 5백 원으로 감소하였고 그동안 주가는 30만 7천 4백 원에서 11만 5천 3백 원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증권사들은 35회의 매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지난 3년간 에코프로비엠은 두 번의 큰 추세 전환이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 2회의 추세 전환은 2021년 5월 18일부터 2021년 12월 10일까지 상승 추세 2021년 12월 10일부터 현재까지 상승 추세입니다. 통계적으로 1년 중 11월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 예측되며 3월에 가장 낮은 상승률이 예측됩니다. 시계열 분석을 통한 단기간의 예측 주가는 현재가 보다 높을 것으로 예측되며 장기간의 예측 주가도 현재가 보다 높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시계열 분석을 통해